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우리 대준님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세월에 작년 세월에 나하고 어떠한 일을 같이 도모를 하던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떨어져 나갔다 소리가 나와 근데 그분이 떨어져 나간게 본인한테는 참 잘 된 일이라는 소리가 나와 그분 때문에 스트레스를 상당히 많이 받으셨나봐 평상시에 나하고 같은 직종에 있던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던 본인을 조력하던 사람이던 그 사람 하나가 떨어져 나갔다 그분이 키는 커보이진 않아 되게 관리를 많이 했나보다 남자가 좀 얄쌍해 보여 내가 보이는 거는 그래 보이는 사람이 하나 떨어졌다 잘 떨어져 나갔다 소리가 나오는데 잘 떨어져 나갔다 소리가 나와요 그리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던게 작년 세월 올 세월에 그곳을 선택을 했다 소리가 나와 그냥 머리만 끄덕거리고 있지 말고 맞아요 저도 기억이 예전에 내가 뭔가를 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던게 작년 세월 올 세월에 결정이 났다 소리가 나온다고 그래서 그쪽 일을 지금 하고 계신 걸로 보여 그런 분이시라 해요 우리 대준님은 그런 분이라 하시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정말 밝게 정말 맑게 그냥 아이들처럼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을 했으면 하시는 분이야 어 뭔가가 탁 막혀서 내가 그거를 뚫고 나가지 않으면 내가 미쳐버린 사람이 우리 또 대주야 어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부수고 나가야 되고 뭔가를 뛰어넘어야 되고 뭔가를 발로 차서라도 깨부수고 나가야 되는 분이 우리 대준님이야 어 그런 분이 밖에서 일은 그렇게 그렇게 돌아간단 말이야 지금 근데 집안의 일이 문제가 많다는 얘기지 어 남자는 집안이 편해야 밖에 나가서도 일이 잘 된다 했어 어 근데 그 우리 대주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딱 반을 나눴어 집일은 집일이고 바깥일은 바깥일이고 딱 나눈 사람이야 대문 열고 밖에 나오면 집안일을 생각을 안 하시는 분이 대준님이야 맞아요 어 그런 분이기 때문에 밖에서 일은 그래도 돌아간단 얘기야 응 그리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계속 돌아가고 있고 하지만 올 한해 조심해야 될 것은 본인 친구들 친구들로 인해서 어떤 구설은 좀 나와 그것만 좀 조심하시면 돼 네 하고 금전적이 됐든 뭐가 됐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한해에요 응 근데 집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다 보니까 우리 대준님이 머리가 좀 많이 아프실 거야 많이 아프지 그 그 이혼을 생각하고 계셔 네 어 근데 집에 계신 분하고 우리 대준님하고 성격 차이는 참 많아 정반대의 사람이야 서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뛰면 같이 뛸 수 있는 사람이야 정말 해맑아 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해맑은 분들이셔 어 근데 뭐 하나만 탁 틀어져서 부딪힌다 하면 둘이 둘이 진짜 무슨 전쟁같이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두 분이야 어 근데 그게 지금 현 상황이 그래 뭐가 살짝 탁 틀어져 있는 상황이야 응 서로 정반대의 입장에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네들이 저희네들이 어떤 문제가 크게 발생할 것 같고 뭐가 크게 잘못될 것 같다 하면 좀 떨어져서 사세요 이렇게 이혼을 하세요 소리를 하겠는데 둘을 놓고 보면 또 그리지는 않아 어 그러다 보니까 저희네가 이혼을 하세요 이거보다는 좀 붙여주는 좀 사람을 좀 개선을 시켜서 잘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을 해야지 이혼을 시켜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어 그리고 우리 대준님 같은 경우에는 가정이라 하면 내가 정말 지키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이 우리 대준님이거든 네 응 근데 내가 이혼까지 생각을 했다 하면 얼마나 스트레스 많이 받았으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어 어 이해는 하겠지만 우리 대준님은 조금만 눌러놓고 가면 상대방이 나한테 이혼서를 갖고 오지 않는 이상은 내가 먼저 갖다 주고 도장을 찍는 게 없다는 얘기야 어 응 근데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 기준님 같은 경우에 기준님 같은 경우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비슷한 점도 많아 대준님하고 네 비슷한 점도 많아 하지만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싫으면 싫고 좋으면 좋고 너무 자유분방해 좀 뭔가 이렇게 좀 틀 안에서 부부지간에 지켜야 될 도리가 있고 선이 있잖아 그렇죠 항상 넘나드는 사람이야 그러다 보니 좀 부부관계에서는 위태위태하기는 해 네 그런 사람인 건 맞아 응 하지만 잘못된 사람은 아니거든 그러니까 우리 대준님이 조금만 좀 생각을 바꿔 먹었으면 좋겠어 응 그러고 혹시 두 분 지금 올해 어디 이사계 같은 거 있었어? 아니 없었어? 그러면 자리를 이동한다는 소리가 나오는데 아 제가 직장을 옮길까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래요 직장은 옮기시는 게 맞다 소리가 나오고 그쪽으로 옮기게 되면 지금보다는 더 나아실 거야 그리고 그 옮기는 자리가 옮기는 자리가 그러니까 우리 대준님 생각했던 곳이지 내가 갔으면 하는 곳이었었지 그렇죠 지금 그 생각을 하고 이제 움직이려고 하는 거니 그렇죠 그런 곳이라 해요 그러니까 옮기실 수 있고 그 자리가 지금 자리보다 훨씬 낫다 소리가 나와 그러니까 옮기시는 게 맞고 집안의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대준님이 조금만 좀 내려놓으셔 내려놓고 기주님 또한 지금 당장은 좀 이별을 하고 좀 떨어졌으면 하는 생각이 좀 클 거야 네 하지만 그것도 얼마 못 가 다시 돌았을 거야 그러고 아이가 있잖아 아이를 봐서라도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죠 우리 아이는 아이가 또 엄마 아빠 이혼하는 걸 가만두질 않아 아이가 어리지만 되게 어른스러워 생각하는 거 보면 아이가 되게 어른스럽고 아이가 되게 빨라 촉도 빠르고 조금만 눈치를 자기가 봐서 아니다 싶으면 여기 가서 다 양들고 저기 가서 다 양들고 둘이 이렇게 붙여주려고 하고 그런 아이가 이 집의 아이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 아이 이쁘네 응? 아이 잘라놨구만 제 생각을 바꿔야 된다는 게 이유는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든 구려가 보려고 그렇게 하시는 게 맞고 남자는 없나요? 응? 남자는 없어요? 있다면 어떻게 할 건데 저도 지금 의심하는 게 있어 의심하지 마 있어도 내가 있다 하겠어 있어도 내가 있다 하겠냐고 떼어놓고 말지 하하하 그러니까 좀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대주님 같은 경우에 응? 우리 기주가 밖에 나가서 바람을 폈어 만약에 바람을 펴서 지금 당장 바람피는 거를 대주가 눈으로 확인을 했어 그래도 대주는 거기다가 뭐라고는 할지언정 이혼소를 갖다 들이미는 사람은 아니야 솔직히 맞잖아 안 그래요? 응? 딴 사람 같았으면 눈 뒤집어 져갖고 먼 사단이 나도 사단이 난 사람이야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가정은 지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대주라고 응? 맞잖아 응? 그런 분이 남자 있냐고 뭘 물어봐 가슴 찢어지게 응? 하고 없어 없으니까 기억 쓰지 마셔 아셨지? 응? 두 분은 둘만을 놓고 보면 여기서 사이클만 조금만 맞추면 진짜 단 1도 틀어진 것만 이렇게 고쳐놔도 정말 재밌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둘이 생각이 참 비슷한 면이 상당히 많은가봐 둘이 그냥 철없이 뛰어놓은 아이들처럼 그렇게 재미나게 살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 비슷한 점도 많고 그러니까 생각을 조금만 바꾸셔 아셨지? 하고 기준 또한 생각을 좀 바꿀 거야 응? 아이가 또 그걸 보지를 않는다고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아이가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많이 할 거야 아이는 진짜 잘라놨네 이 아이 뭘로 키우고 싶어? 그래서 저는 그냥 원하는 대로 그냥 지 원하는 대로? 욕심은 없어 욕심 없다고? 왜 아이 이렇게 잘라놔고 욕심이 없으면 어떻게 해? 제 욕심보다는 제 아들이 잘되기만 할 그 욕심 이 아이는 크면서 지가 뭔가를 변론으로 할테고 뭔가를 자기가 이끌어 나가야 되는 아이고 이 아이는 지 또래 애들 지금 아이들하고 같이 있는다 하더라도 이 아이는 그 안에서도 지가 대장을 해 먹어야 되는 아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 같은 경우에는 크면서 아이들은 많이 바뀔거야 많이 바뀌겠지만 내가 보기에 이 아이는 왜 저희 애들이 법복 입는다고 그러죠? 네 그쪽으로 갈 확률이 클거야 아이 잘 키워봐요 아이 봐서라도 잘 살아 아셨어? 그래야지 아이 정말 잘라놨네 감사합니다 아이가 중간에서 중간 다리 역할도 많이 할거야 아이 복동이야 아셨지? 근데 경제적으로는 언제쯤 풀릴까 우리 우리 작년 세월부터 들어와 작년 세월부터 들어오니까 뭐 경제적인거야 지금 뭐 누구나 다 어렵지 뭐 그죠? 근데 작년 세월부터 들어오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셔 응? 지금 당장 뭐 내가 어디가서 빚내서 에이 학비 대주고 그정도는 아니잖아 그쵸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셔 그러면 내가 어느정도는 축적을 하고 살 수 있다 하니까 응? 괜찮으시니까 기다려 보셔 알겠습니다 다른거는 없죠? 우리집에 다 뭐 고민거리도 고민같이 다는거 사람들만 와 흐허 흐헤헏 흐헧 흐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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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헤헥 흐헤 감사합니다.